빅상놈, 너 말이 좀 심하다. 무섭다. 야, 심했어? 아니, 환기동. 심해? 뭐가 심해? 응? 철거 못한다고 난리치다가 운 씻고 다 같이 죽은 게 뭔 자랑이라고 그렇게 요란을 떨어. 어쭈, 뭘 꼴아봐, 새끼야. 왜? 이 친구 욕하니까 알봤냐? 그래. 그럼 환기 쳐. 아니, 쳐라. 아, 치라니까, 이씨. 한 대 치고 싶은 맘 굴뚝 같은데 난 너 안 쳐. 돈 없으니까. 너 치면 안 되니까. 야, 개신천 주제 파악 엄청 잘해. 내가 이래서 얘 좋아한다니까? 근데 난 너 좀 쳐야겠다. 왜냐? 돈 많으니. 넌 돈만 주면 돈을 까는 새끼니까. 자, 승천아. 맥 갑시다. 한 대에 만 원씩. 오만 원. 됐지? 박 장군. 뭐 하냐? 형아! 태형아, 그 조문 끝난 거야? 나야 너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지. 네가 날 왜 기다려? 나랑 약속한 것도 없는데. 아니, 야 뭐 인사 하나 좀 하려고. 야, 개승천 뭐 해? 가. 개승천? 얘가 개씨였나? 김승천 아니야? 태형아, 김승천이 아니라 이승천. 얘 이씨야, 이씨. 아, 맞다. 이승천. 근데 이승천. 너 얼굴이 왜 그래? 울었어? 너 강진석이랑 친했구나. 아, 태형아? 강진석이 아니라 박진석. 박수살, 박수살. 얘가 눈치가 없어서. 아무튼 우리 아버지가 장례식 보내셨으니까 잘 보내주도록 해. 간다. 알아서요. 시영아! 박수살, 내 이름은 아니지? 아, 너 뭔데? 내가 안 그랬는데. 야, 뭐? 아니, 왜 그게. 저기 자기 자리 앉으라 그게 뭐가? 왜 잘못인데? 거기 승천이 승천 자리잖아. 아, 그래요? 아이고. 우리 개승천 친구 아니랄까 봐 존나게 싸가지 없어요, 응? 어, 장군이었구나? 야, 잘못들었다. 미안하다, 야. 괜찮아. 실수할 수 있지, 뭐. 아이고, 태형아. 얘네가 여기서 너무 까불길래 내가 노진은 손 보고 있었어. 성공하지 말고 가. 어, 가던 길 가면 돼. 야, 너 다시 말해 봐. 뭐라고? 어. 아니, 왜 내가 머리 잘못했지? 어, 딱 돼. 아프지? 열받지? 기분 트럽지? 야. 황태용. 야. 황태용. 황태용. 원래. 맞으면 그래. 너도 그 더러운 기분. 느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쳤는데. 왜? 섭섭했어? 야. 아니. 섭섭하게. 너희들. 내 폰 번호 보내줄 테니까 저장해놔. 얘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는 날엔. 당장 전화해. 가봐. 가 봐. 고마워, 태용아. 태용아. 야. 야. 시. 아멘